네,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 육체노동이 가장 먼저 대체될 것이라는 예측과는 달리 가장 빨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창작입니다. 이 창작의 산물이라고 여겨지는 웹툰 산업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AI 도입으로 업무 효율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와 저작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고진경 기자입니다. 한 웹툰 플랫폼이 개발한 자동채색 프로그램입니다. 원하는 색감을 골라 터치하면 인공지능이 1초 만에 색을 입혀줍니다. 채색 작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구로 출시 2년 만에 140만 장이 넘는 웹툰 채색에 활용됐습니다. 웹툰에서 AI의 역할은 이런 자동채색에서부터 이야기 구성과 그림 그리기 등 웹툰 작업 전반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창작의 고통에 시달리는 웹툰 작가들은 하루 8에서 9시간, 많게는 14시간씩 작업을 할 정도로 업무 강도가 높습니다. 업계는 AI가 고도화되면 작업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만큼 건강이 나빠지는 작가가 줄고 작품의 질도 올라갈 거라 설명입니다. 옛날에는 서브 작가가 하던 일을 지금은 AI가 대신해주고 있는 거죠. AI를 쓰면 가장 큰 시너지는 아무래도 노동력이겠죠. 굉장히 AI가 많이 지원해주니까 작가는 더 창의적인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되겠죠. 다만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AI가 더 똑똑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그림을 학습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허가받지 않은 작품을 무단으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가가 모르는 사이 작품 일부가 AI로 흘러들어가 다른 작가의 창작에 활용될 수 있는 셈입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AI의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적 제도가 미비한 상황. 전문가들은 AI 활용이 더 보편화되기 전에 가이드라인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통한 데이터 취합이 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우선은 AI에 대한 적법한 사용들이 될 수 있도록 연구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AI 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가 불러올 웹툰 업계의 지각변동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고진경입니다. 변환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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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